안녕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안녕하세요 P&G&G팀 강희재 프로입니다 저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의 상품 중 하나인 가스 상품의 프로세스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오킹맘이기도 합니다 가스 상품 중 LNG 터미널 관련 업무를 주로 진행하다 보니 자회사인 웨소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회의도 하고 웨소가 있는 영국에 출장도 갑니다 시윤이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갈거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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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웨소에 부착했습니다 스티어링 미팅 점석차 수교 없게 모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는데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도 참석하게 해요 굉장히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장 1차입니다 한국이랑 영국이랑 신차가 9시간이라서 조금 일을 하다가 웨소 사무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석을 넘긴 시간이고요 영국은 오후 3시에 조금 넘겼습니다 영국은 많이 피곤는데요 오늘도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출장때 묵었던 호텔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와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트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까 좀 겨울이 운게 실감이 나니 오늘은 출장 3일차입니다 제가 사실 아직 시차점 걸금을 잘 못해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났고 이제 일이 10초 마무리돼서 사무실로 넘어가서 남은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버랜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에버랜드 왔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 가을 소풍이 있어서 가을 소풍 당첨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에버랜드요 에버랜드요 에버랜드에서 뭐 할거에요? 시윤이랑 롤러코스터 탈거에요 시윤이랑 롤러코스터 탈거에요 시윤이랑 롤러코스터 탈거에요 시윤이랑 롤러코스터 탈거에요 하하하하 이 헬륨 클을지 작을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어떤 숫자가 나왔고 왔나요? 큽니다 클 숫자로 가시겠어요? 네 네 오늘의 행운 한 번 더! 파이팅! 오오오! 오오오오오! 한번 더! 다 오고 오고! 딱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오오오 예오오오오! 잘했어 잘했어 네 저희는 첫번째 미션을 성공하고 이제 스탬프를 찍으러 갑니다 자 오늘 어떤 거가 나올지 저도 정말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 홍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우 시크해. 보셨죠? 네. 영상 찍고 있죠? 하나 둘 셋! 도전! 시작! 둘!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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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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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내려가네 고생한 자동. 손잡이 완전히 꼽힙니다. 저희 거슬리 침묵이라고 할 때. 이제 마지막 미난레 행사에 왔습니다. 시은이는 이걸 받았네요. 얻다 보니요. 즐거운 소품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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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